자 이번에 시험 분석 드릴 종목은요 노루홀딩스 입니다 노루홀딩스 노루홀딩스도 저희 카페에서 2013년도에 4800원 50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가 4500원 뭐 4600원 뭐 요렇죠 자 요구간에 여러분들이 놓지 않은 얘기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 놓고 그냥 세월만 기다리면 아 이 종목은 그냥 무조건 바닥 대비 1000% 를 먹은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카페가 개업한 날이 2012년도 말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개설을 하면서 1900개 종목 중에서 한꺼번에 다 추천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4500원 5000원대에서 1차 2차 이렇게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약 800 프로 대박이 터진 종목 인데요 자 그 분석 시황 정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분석 시황 정보 자료 이 종목은 그냥 무조건 주소만 모으면 주소만 모으면 이 종목은 그냥 무조건 한 800%는 먹는거다 먹을 수 밖에 없는게 원래 1000% 를 먹어야 되는데 제 카페에 개업한 날이 뭐 4500원대에서 개업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한 800% 정도 이렇게 아 목표가를 잡고 홀딩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자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 교육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죠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이거 보시면은요 이거 초 대박이에요 이거 뭐 볼 거 뭐 있습니까 저한테 그냥 교육 받으시면 다 아는데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해드리죠 자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에 돈이 되는 종목이 돈이 되는 종목이 지천에 깔려 있다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를 줄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저한테 배우시면 되고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잘 못하잖아요 기술적 분석은 못하시는 건 저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이 종목은 500%는 따먹고 들어간다 이 종목은 800%는 따먹고 들어간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따먹고 들어간다는게 뭡니까 바닥 찍고 턴 어라운드 하면 그냥 500% 짜리는 무조건 500% 갈 수 밖에 없고 1000% 간다 그러면 그 종목은 무조건 1000% 간다는 겁니다 자 1000% 가는데 1000% 가는데 여러분들이 1억 투자하면 10억이 된다는데 3년 4년 후에 짧으면 2년 3년 안에 1억이 1000% 간다는데 중간에서 팔아먹을 미친 놈이 어디 있겠어요 안 팔아먹죠 절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으면 팔아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이런 꿈의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길 네이버에서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 사이트 나오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비결 고기 잡는 법을 배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 잡을 때 그냥 잡힙니까 고기 잡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됩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면 다 가르쳐 드립니다 자 동종목 고점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물리신 분들 많죠 이 종목이 왜 2만원 7천원 대를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게 대시세를 한번 빠바방 주고 4만 2천원을 못 넘어가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잔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너가 4만 2천원 넘어갈 일이 있냐 없냐 없다는 겁니다 노루홀딩스가 뭐하는 데입니까 노루페인트 여러가지 회사에 자본을 갖고 움직이는 지주회사 아닙니까 지주회사인데 뭐 큰 미래가 있어요 미래 투자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이 4만 2천원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 배우면 다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이 종목이 아 이 종목은 무조건 지금 바닥에서 못 잡았으니 5천원 대에서 매수 들어가면 아무리 못 먹어도 800%는 먹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팔아먹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럴 때 안 팔아먹죠 왜 1억이 8억 되는데 어떤 미친놈이 팔아먹겠습니까 천만원이 8천만원짜리인데 왜 팔아먹어요 절대 안 팔아먹습니다 나라 KIC 저는 이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알고 투자를 하니까 500%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안 팔아먹잖아요 나라 KIC 이거 실정계좌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식은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생활 하시면서 전업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전업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전업투자를 해서 매일 수익을 낼 수 있는 이것 또한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에다가 투자를 하시면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으셔도 여러분들 절대 후회할 일이 없다 젊으신 분들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그리고 지금 실직 당해서 있으신 분들 절대 낙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800% 1000% 터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세월을 기다리시면 이런 꿈의 수익일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대박주 그리고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셔서 정말 남들처럼 잘 사는 인생 나도 한번 부자 소리 듣고 한번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싶다 그러면 제가 교육도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아는 주식에 대한 모든 비밀을 전수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저희 카페에 가입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희 카페에 찾아오실 분은 네이버 쪽지로 연락을 주시거나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성공한 인생으로 분명히 바꿔 드립니다 자 노루홀딩스 이제 나머지 시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의 5천원대에서 4천5백원 5천원대에서 매수 들어갔을 때의 잠재자산을 보면 이 종목은 무조건 800%는 먹는 종목이다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지금 3만원 4만원대에서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차트 교육 재무 교육을 받으시면 너가 이 구간에 지금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4만 2천원을 넘어가자마자 꼭지를 치고 지금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급락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약 3분지 1토막이 나면서 지금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미 1차 꼭지 목표가를 쳤다 동종목이 지금 고점 대비 3분지 1토막이 났으니까 기술적 반동 구간이 여기서 잠시 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 강력한 매물벽이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노루홀딩스의 주가가 추가 하락이 오느냐 아니면 추가 상승이 오느냐 중대 병곡 구간이다라는 것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면서 직전정고점을 돌파를 할 거냐 못할 거냐는 이 종목의 이 구간에 강력한 매물벽이 있다는 것만 제가 명시를 해드립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지금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왜 이 구간에 개미들한테 눈탱이 다 치고 팔아먹고 작전세례들이 빠져나가면서 한꺼번에 물량을 다 못 털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 반동권을 주면서 여기를 돌파를 할 거냐 못할 거냐는 이 중대 매물벽을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돌파를 하든 안 하든 굳이 이런 종목을 4천원 5천원대에서는 매수할 이유가 있죠 왜 대박이니까 그런데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곡소리가 나는 구간이다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노루홀딩스가 뭐 큰 투자 메리트가 있고 미래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 구간에 가격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올라만 오면 때려 맞고 밀리는 거다 자 이런 확실한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저한테 배우시면 주식시장에 돈이 지천에 깔려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앞으로 대박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그러면 아 이거 가르쳐 드린다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노루홀딩스를 저희 카페에서 정말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드려서 4천원 5천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려서 800%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자료로 찾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자 노루홀딩스의 잠재자산 2013년도 2월 7일날 여기 댓글에 있죠 노루홀딩스 잠재자산입니다 이 구간에 너희들이 매수 들어가면 이 노루홀딩스는 목표가가 얼마다 잠재자산이 얼마니까 무조건 이거는 800%는 먹는 종목이다 자 여기 보시면 노루홀딩스 바닥에서 분석해가지고 173% 수익 중 노루홀딩스 주가 예측정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노루홀딩스 재무 분석 해서 2012년도서부터 아 2012년도니까 뭐 거의 1000% 수익이 난거네요 2012년도니까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가 2010년도 아 2012년도가 뭐 4천5백원 5천원대네요 아 그러면 한 800%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분석시황 정보자료 매수하실 분은 손적과 잡고 매수 들어가라 자 매수하실 분은 손적과 잡고 매수 들어가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분석시황정보자료가 주가예측정보로 옮겨집니다 여기에 주가예측정보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분석시황정보자료가 올라간거죠 자 올라가서 이 종목을 그때서부터 매수위견들어서 목표가를 딱 계산해 보니까 약 800%가 나올 것이다 꼭지 목표가가 거기가 꼭지다 그렇게 해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자 이런 시황 분석자료 자 이런 확실한 수익 목표가를 잡아내는 거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8억을 먹을 건데 몇 년 안에 8억을 먹을 종목인데 여러분 왜 팝니까 이런 종목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시면 재무차트 교육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카페 가입 규정과 재무차트 교육 안내 자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돈을 낸다고 가르쳐드리지는 않습니다 청기누설을 아무한테나 다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저랑 2년이 되는 분들한테만 회비를 받고 교육비를 받고 제가 이런 대박 종목도 추천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돈만 낸다고 다 가르쳐드리지 않는다는 것 이 글을 꼭 클릭해서 보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길 010-2173-568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